아...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자,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기지 않아서 다시 죽입니다. 으아... 자, 액션 업그루 드라잉 타워 지금 일요일인데 여기 손님들이 엄청 많아. 가득 찼어요, 지금. 일단 테스트만 하려고 보닛이랑 측면만 할 겁니다. 자, 다른 쪽은 제가 따로 닦을게요. 자, 이거 보닛도 다 발라봐야 되니까 일단 인헨스... 자, 프로필 아이... 자, 다 밀어냈어요. 자, 이제 들고 왔는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액션 업그루 액션 업그레이드 스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앞에 새로 생긴 유행공원이 있는 셀프 세차장인데 원래 찍던 곳이 아니죠? 근데 앞으로 여기서 심홈스쿨 가이드 영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찍을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적응하는 겸 이렇게 왔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 온 이유 지금 들고 있는 게 풀스원이죠? 네, 루나티 폴리시 라인업의 고착스입니다. 네, 지금 복봉이 그대로인데 지금 박스에서 그대로 꺼냈어요. 저도 이제 와서 개봉하는 건데 네, 이 제품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고착스를 계속 써왔는데 앞전에 풀스원 하이브리드 고착스 제가 맨 처음에 내보내고 뭐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 발림성과 닦임성, 뭐 하고 나서 미끄러짐, 슬링 느낌 그리고 기초적인 발수 네,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뇌화학성 테스트나 이런 거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질 못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잠깐 짬 내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바로 집에서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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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역도로 고급져졌다잉 희한하죠? 응 잘 만들었어요. 앞전에 그 풀스원 하이브리드 왁스는 풀스원에서 나오는 나노테크 왁스가 있는데 그 왁스랑 좀 비슷한 결이었거든 그렇게 고급진 느낌이 없었어 오우 이야 이야 거의 뭐 응갈치 이야 지금 카메라맨 친구 보이죠? 아 이 왁스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체로 나는 미친듯한 강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패키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찍이네 오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봉도 해보고 안에 또 이렇게 돼있어 블랙 무광이에요 반대로 들었구나 자 아이고 아이고 자꾸 내 얼굴 말고 루나틱을 잡으라고 자 자 이렇게 돼있어요 보이죠? 자 이거 뭐 외관은 지금 여기 그리고 세차장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개러지 지금 여기도 가득 찼고 평소가 여기가 어마어마한 곳인데 지금 노터치고 뭐 일반 셀프 세차 지금 개러지도 내동이 있는데 다 찼어요. 간신히 기다렸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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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약간 카나우바 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카나우바는 향이 없어요. 근데 뭐 인위적인 향을 넣었지만 뭐 미친 듯이 좋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향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보성품을 보니까 아 이게 케이스까지 주네 오 이런 케이스 괜찮다. 이렇게 음각으로 확인이 돼 있고 아니 내 얼굴을 잡지 말라고 음 음 음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오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섬세하네 누구 아이디어죠? 네 칭찬합니다. 오 잘했네 이거 왜냐면 기존의 케이스가 고창학스 케이스 엄청 좀 뭐랄까 그냥 그랬어 뭔가 좀 고추장스럽게 크기만 크고 부피도 크고 막 이래요. 음 근데 이 제품은 간결하게 딱 겉에 이제 스크래치 안 나고 뭐 뚜껑이 열리는 불상사는 없을 정도 그래서 한켠에 딱 이렇게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잘했네 약간 그 세무 같은 느낌이에요. 공식물에서 사니까 이렇게 다용도 클리닝 티슈랑 뭐 광택타월 제가 이거 이제 예전에 르나티 폴리시 라인업 처음 나왔을 때 써봤죠? 왁스 어프로도 이렇게 줍니다. 어 그래서 지금 4만 후반대에 샀어요. 다른 분들은 할인 뭐 먹여가지고 한 3만원 후반대인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나를 잡지 말라고 가려 가려 자 자꾸 저를 잡아서 그 밀봉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일단 여기 동봉된 어플리케이터로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형 상태는 음 앞서 그 풀손 하이브리드 왁스 그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또 나는 고추약스다 느낌이에요. 조금 더 탄성 있고 조금 더 뭔가 그 딱딱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 어 사이즈도 바로 맞췄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맞췄어요. 붓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를 때 엄청 불편하거든? 근데 사실 이 어플리케이터는 앞서 그 그 저 어디냐 풀손 하이브리드 왁스에 들어 있던 그 어플리케이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볼록하게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립은 상관없는데 그 볼록한 부분 때문에 중간에 초보자들이 묻히기 쉽더라. 제가 그걸 어디서 만든지를 아는데 예 지금 현재도 뭐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여기서 만들고 예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터는 이쯤인 것이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죠. 예 그거는 요 중간까지 묻기 때문에 예 발림성이 좀 간열을 합니다. 그리고 고루 묻혀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할 때 요렇게 잘 보세요. 요렇게 좀 볼록해지죠? 예 요렇게 해서 중간까지 묻습니다. 예 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라봅시다 바로 오오 발림성은 정말 예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음 일단 슬릭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양이 좀 많이 적어지면 살짝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보이죠? 이렇게 띡띡 걸리는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어 나쁘지 않다. 제가 반만 시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참고로 양은 적게 쓸 수 있다. 사실 고체악스 한 통 사면은 오래 못 써요. 아 아 반대로 오래 씁니다. 엄청 오래 써요. 네 말 실수했습니다. 지금 논테이크라서 검정색 차량인데 이게 뭐 하얗게 변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큐어링 당연히 그러니까 간이 경환 타임 거쳐서 이 오일류가 날아가고 그 오일류가 날아갔을 때 정확하게 닦아야 고체악스 성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아요. 투명도를 좀 유지합니다. 기타 고체악스는 좀 다르게 T1 뭐 화이트 카나우바 들어가 있다고 설명에는 돼 있던데 파라핀이 들어갔네요. 어 나프타 들어갔네 실록산 들어가고 요거는 전통적인 카나우바 왁스는 아닙니다. 요 제품 제가 볼 때는 불손 하이브리드처럼 뒤섞인 왁스에요. 진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의 뭐 세라믹개요. 왁스들 그런 왁스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실록산이 들어갔다는 거 뒤에 이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맞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측면을 좀 바르고 있는데 발림성이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듭니다. 뭐 농도가 좀 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뭐 슥슥슥슥 이런 느낌보다는 뻑뻑할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고 그 전에 나왔던 하이브리드 왁스에 비하면 조금 더 묽지 않고 진합니다. 그 발리는 느낌이 찐득찐득하다고 표현을 좀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화를 좀 시키고 닦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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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닦아냈는데 권장 5분에서 10분이였죠? 원래 이 제품 권장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닦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닦아줬는데 저기서 느끼던 슬립감, 미끄러진 느낌이 여기서는 없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머물러 있던 파라핀 왁스 그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표면 이제 같이 코팅 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딩 접착 지금 경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뻑뻑해져요 요즘 버핑을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이 슬릭이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10단계 중에 3단계 정도의 슬릭을 가지고 있다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2에서 3 그니까 이 슬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슬릭은 거의 없습니다 발수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표면 광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설명대로 좀 맑다 그리고 피막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핸들 들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으 으 광이 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정말 맑고 청하다 그 정도 예 뭐 사실 할인 먹여서 3만 원대 왁스 이 정도면 꿀입니다 지금 바로 스프레이 시팅 한번 볼게요 으 으 으 으 아 발수는 아닙니다 예 예 발수 보고는 사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기대 많이 했는데 아 이 순간이 사실 왁스 리뷰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작업성은 거의 도진개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옆면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지금 이 발수는 좋은 발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옛날 느낌입니다 옛날 지금 현재 나오는 왁스라고 하기에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거 편집하다가 달려올 정도면 정말 바쁜데 몸상태도 그렇게 안좋아요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저번에도 그랬고 루나틱폴리시 시리즈들은 제가 이제 풀스원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루나틱폴리시 라인업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나오는 그 라이브 방송 보고 바로 7시 기다렸다가 구매했고 근데 그 샀던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스원 측에서 처음 연락이 와서 루나틱폴리시 브랜디드 영상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브랜디들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내돈내산에서 가지고 온거죠 제가 이제 직접 구독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멤버십 분들이 말리더라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제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냐 기타 다른 브랜드 한국에 보면 10개도 채 안돼요 제가 아는 그 느낌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풀스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력 그 다음에 뭔가 자본력 규모 쪽에서는 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새로운 왁스라고 문나이트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아니라고 하냐 이거 하단부 보시면 합니다 하단부 요런 부위 요런 부위로 보시면 알아요 여기는 물이 맺히잖아요 수직면이에요 무조건 이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경화가 됐니 안됐니 하시는데 이 고체 왁스 초기 경화는 버핑타임 딱 지나고 나서 오일류가 날아가고 이 안착이 되는 순간 거의 한 80%는 끝나고 봅니다 테스트를 요즘 엄청 많이 해요 제가 고체 왁스고 그냥 일반 왁스고 스프레이 왁스고 정말 다양하게 테스트를 영상에 내보내지 못하지만 업체 관계자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리저리 기존에 있던 것부터 해서 없던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많이 테스트라 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가까이 잡았는데 여기랑 지금 다른 게 없죠 플라스틱이랑 여기랑 다른 게 없어요 닫고 다시 해볼게요 이 왁스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 이 발수 능력이 좀 딸린다 많이 제가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소수성 좋은 제품들을 워낙 많이 써봤고 거의 지금 극한으로 소수성을 끌어낸 제품까지 저는 불가짐 최근까지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뿌려 드릴게요 근데 이 발수 효과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무조건 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가 이게 최선이야 내 볼테 내각선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예 내각선은 제가 안 할게요 지켜줘야지 과수 한번 쳐봅시다 자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 있죠 야 이러면 엄청 좋은 거 아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냥 준수한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보급형 왁스의 한계다 제가 볼테 오른쪽은 태클 돌렸습니다 완전 그런 거 아냐 rever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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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택배 보내는 수준으로 정말 재빠르게 봤는데 그 가격대에 맞는 준수한 성능이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느낌이 하이브리드 확세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딱 쓰고 우와 이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도 만약 구입을 하셨다면 써보시고 지금 이제 또 약간 핫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가서 또 밥 먹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4시 반인가 5시인가 다 됐는데 저는 저는 보관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존에 이제 루나티 폴리시도 세정제 라인업이 조금씩 늘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가격대에 비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버리기도 쉽게 종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고 그 아까 그 세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광도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광도는 좋은데 일단 발수가 제 기준인 수는 아니에요. 제가 워낙 좋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슬릭도 합니다. 슬릭도 좋지 않다. 그 대신에 먼지는 좀 덜 부를 것 같아요. 이 황사 시즌에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뭐 브랜드드 영상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내돈내산 내가 가져와서 바로 지금 택배 상자 들고 와서 뜯고 즐기고 맛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바로 당일치기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액둥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액시멈 그로의 액시멈 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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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